안다르센 동화 중에 빨간 구두라고 알지 비오면 가끔 이래 공동여제 병원 짓는 거 아니라고 다들 뜯어말렸다던데 여기 지방 형들이 한이마라 그런가 야간 나올 준비 조심해 일단 시설과에 연락해드리겠습니다 참 겁이 안 돼? 예 병실 쪽은 괜찮고요 로비랑 스테이션 쪽 전등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 구두를 신으면 두 발이 저절로 춤을 추게 되고 영원히 춤을 멈출 수도 구두를 다시 벗을 수도 없게 돼 억지로 갈라놔도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게 있어 나 이제야 내 빨간 구두를 찾았어 당신 여길 왜 왜긴 보고 싶어서 왔지 여길 왜 어렸을까 한글자막 by 한효정